시장 접근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 접근법은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장 지표에 접근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즉, 그러면 그 시장 지표에 접근을 해서 어떻게 가치를 산정을 해내느냐 바로 시장에서 나와 있는 공정 가치와 그 기업의 재무 지표 간에 배수를 뽑아서 우리 기업의 재무 지표에 그 배수를 곱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산정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시장 접근법을 하기 위한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자본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장된 유사기업 즉,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그 기업의 시장 가치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M&A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기업 거래 비교법을 활용해서 유사기업의 거래 가격을 활용해서 그 배수를 산정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기업의 재무 지표에 이런 배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유사상장기업 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유사기업 거래 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합병된 사례가 존재하여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업의 합병 사례를 바탕으로 모집단으로 산정을 하고 그거에서 추스리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 유사기업 거래 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CIQ나 더벨이나 이런 관련 경제, 기사 그리고 또 이런 합병 사례를 제공해주는 리서치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유료로 이런 정보를 구독해서 관련된 사례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있었을 때 관련 배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를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일반인, 즉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 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조회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지도 유수기사를 통해서 찾아봐야 되고 그 거래 하나하나 다 인터넷으로 통해서 찾아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하다 보면 지칠 테니까 웬만하면 유사상장기업 비교법을 산정을 하시고 전문적인 M&A를 하실 때는 유사기업 거래 비교법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접근법에 대한 평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접근법에 대한 평가 절차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정보의 수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절차 자체도 이러한 정보의 수집 단계별로 저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회사 자체는 이 시장접근법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우리 기업 자체의 시가총액이 없거나 과거 거래 사례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접근법을 사용하겠죠 만약에 내가 평가하고 싶은 회사가 상장회사다 그럼 사실 시가총액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가총액을 공정가치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시장가치가 직접 대응되는 시장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거래가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기업의 이해나 영업환경의 이해 업종의 이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유사기업 선정을 하기 위한 유사기업에 대한 정보예요 우리 회사가 내가 평가하고 싶은 A회사가 신발을 만드는데 갑자기 농구공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유사기업 정보를 쓸 수 없으니까 똑같이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회사가 과연 우리 회사와 영업환경이 비슷하고 영업위험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 이런 유사기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 모집단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모집단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특수성 있는 영업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상장회사도 많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같은 산업군으로 조금 더 범위를 높여가지고 아 그래도 똑같은 제품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일한 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산업 내에서는 관련 배수가 비슷할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를 하고 바로 유사기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사기업 선정에서도 사실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사기업이 어떤 업종을 하는지 우리 평가 대상회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굉장히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유사기업이 선정이 됐으면 그 유사기업에 대한 과거 주가나 거래 가액 등을 수집을 하게 되죠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그 유사기업에 대한 재무지표도 또 뽑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시장적급법에는 뭐 퍼, 단기순익을 이용한 방법 에비타를 이용한 방법, 순자산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텐데 이러한 유사기업들에 대한 재무지표를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산정을 해야겠죠 그때 다트에서 이런 정보는 수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련된 재무지표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멀티풀들, 즉 배수들을 다 뽑아 놨어요 그러면 이 배수 중에서도 어떤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시장적급법에서도 펄을 이용한 방식, 에비타를 이용한 방식도 있겠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적급법에는 펄을 이용한 방식, 에비타를 이용한 방식 즉 단기순익과 영업이익 등을 이용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멀티풀을 선정을 할 것이냐 어떠한 배수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배수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적용 배수, 적용할 시장 배수까지 선정을 했으면 우리 이제 내가 평가하는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들을 수집을 해야겠죠 또 내가 평가하고 싶은 기업의 단기순익은 100원이었고 에비타는 2000원이었으니까 이 에비타나 단기순익에 관련된 배수를 곱해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장적금법을 통한 밸류에이션 자체는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시면 사실은 거의 다 정보의 수집이에요 이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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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